반갑습니다 10월 6일 조건 검색식 자 오늘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식은 종목이 많이 뜨면 안됩니다 많이 뜨면 헛방입니다 헛방 많이 뜨면 무조건 헛방이구요 종목이 무조건 작게 떠야 됩니다 작게 떠야 되구요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4개 5개 6개 7개 이런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잘 잡은거 올라가면 수익이고 못잡은거는 또 손실이고 이렇기 때문에 한계를 해도 한계를 떠도 정말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맹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말로 정말 제대로 된 조건 검색식이고 제대로 된 어 주식매매 검색식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만드는 조건 검색식은 검증을 지금 현재 1년 이상 하고 있구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쓰던 조건 검색식인데 분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하고 있고 이 조건 검색식이야말로 정말 수익이 절실하신 분들한테 절실하신 분한테 정말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검색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점은 일단 매매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이것저것 이것저것 막 사는게 아니라 검색식에 탁 올라오는 종목만 포착을 해서 포착을 해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조건 검색식이야말로 이용을 잘 하신다면 정말 매일매일 꿈만 같은 수익을 1%든 2%든 3%든 낼 수 있다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첫번째 종목입니다 자 오늘 첫번째 종목은 메디콕스입니다 메디콕스 자 메디콕스구요 자 띵동띵동 할 때 매수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매수만 눌러주시면 되는데 매도는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매도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메디콕스 3125에 떴구요 3125에 떴구요 자 3220까지 오늘 한 3%정도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게 큰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지금 3125에서 303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 3200원까지 갔다가 구간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익을 충분히 내주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만든 이 조건 검색 시 오늘은 메디콕스 이름이 약간 특이한데요 메디콕스 한 종목이 떴구요 어제도 한 종목 오늘도 한 종목 내일은 또 뭐가 뜰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 10월달에 승률이 100% 승률이 100%구요 수익이 2개 나왔구요 바로 앞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46개 손절이 6개 합이 52개 승률이 88% 기가 막힌 승률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해서 수익 인증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조금 빨리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보영님 자 메디콕스 33만4천원 축하드립니다 전보영님 네 33만4천원 축하드리구요 그리고 수익조안님 12만원 예 12만원 축하드리구요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한 종목님 메디콕스 예 53만원 예 축하직입니다 예 53만9천원 한 종목님 예 축하드리구요 그리고 콜라님 예 콜라님 볼게요 콜라님 한번 보겠습니다 메디콕스 예 524,000원 예 축하드립니다 지금 메디콕스 예 콜라님 잘하고 계시죠 네 오늘 이제 어 많이 못 올라가다 보니까 예 많이 못 올라가다 보니까 예 많이 못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조금 낮게 좀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수익 예 오늘 전화무조님 오늘 좀 늦게 떴어요 띵동 띵동을 조금 늦게 해가지고 종목이 거의 2시 다 돼서 떴을거에요 아마 예 정확한건 아닌데 여기 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아 1시 40분에 떴네요 거의 늦게 뜨다 보니까 아마 못하신 분도 있을 것 같구요 조금 늦게 뜨는 바람에 늦게 뜨는 바람에 아마 쓰시던 분들이 못하신 분들이 안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조건 검색 시 보시면 9월달 88% 8월달 83% 7월달 또 88% 5월달 84% 4월달 84% 3월달 89% 정도 되죠 예 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매일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 매일매일 올리고 있으니까요 정말 절실하다 아 나 진짜 절실하다 이런 분들은 꼭 분양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예 분양을 꼭 받는게 100번 유리합니다 100번 예 한번 분양을 받으시면 추가로 이거는 돈이 안들어요 예 추가로 돈이 안듭니다 예 한번 분양을 받으시면 추가로 돈이 안들기 때문에 예 추가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메디콕스 올라가는거 보이시죠 그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이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계속해서 어 주식을 하면서 다시 주식을 하면서 뭘 사야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거 보고 하셔도 돼요 이거 보고 예 정말 이거 보고 하셔도 됩니다 예 이거 보고 하셔도 되구요 한 종목입니다 자 지금 다른 분 한꺼 한번 볼게요 콜라님꺼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손실만 150 봤어요 그렇죠 예 1300을 벌었는데 손실이 700이에요 해서 651만원 예 651 보시면 나오잖아요 초록뱀에 925,000원 손실인데 나와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 분이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9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손실만 3번 했네요 그쵸 예 손실만 3번 하셨고 자 수익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오고 있고 전화무정님꺼 한번 볼게요 오늘도 역시 수익을 주었습니다 검색시 믿고 있으니 그냥 수익 굴러 들어온다 고맙다 고맙습니다 10월 출발이 좋아 제 기분도 좋습니다 이번달 향해도 멋지게 보겠습니다 검색시 강력 추천드립니다 재진 연락갔을 겁니다 확인 바랍니다 예 88만원 자 이 분 같은 경우에도 손실을 봅니다 자 이 분은 손실이 좀 큽니다 한번 볼 때는 180,220 예 좀 크게 봐요 이 분은 250도 손실을 본 적도 있고요 그쵸 제일 많이 본 게 250이네 그리고 제일 많이 먹은 게 210 200만원 정도는 계속 먹고 190,110 뭐 이런 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자 조건 검색식은 이 분이 계속 인정하고 있죠 이렇게 다 인정합니다 뭐 아닌 건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절대 의심하실 필요도 없고요 정말 수익이 절실하신 분들은 꼭 한번 연락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건 검색식이야말로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마지막 보류라고 보셔야 돼요 네 마지막 보류라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너스 주식투자그룹이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문의 있으신 분은 아래 댓글에 이 방송 밑에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깐요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